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걱정하지 마. 그렇지, 이제 잡아야 될 것 같아. 그럼 또 저거다 치고, 알지? 넘어졌죠. 일어나서, 먼저 오른발 빵 치면. 오른손 때려야 돼. 네. 그렇지, 그렇지. 그리고. 이 손을 떠서. 으악! 잠깐만, 이 손을 떠서. 아니야? 이 손을 떠서. 그렇지, 그래서 딱 이렇게만 하면 돼. 이렇게 하면 돼, 그렇지? 그 다음에. 그렇지, 그렇지. 진짜 때리면 안 돼? 셋, 셋! 둘! 잠깐만, 잠깐만. uh, uh! 아, 아! 파트! 근데, 박수! 아, 그것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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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까? 그래, 박수! 아! 왜 이렇게 숨는거야? 잠깐만 내 벌집도 해봐 이렇게 이렇게 올려놨는데 뭔가 그냥 슥? 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치? 슥 올려놔 어 내가 갖고 가야지 여기 칼날 잡으면 안 돼? 차라리 하수야 잠깐만요 근데 이게 전문가가 봤을 때 저 뒤에 전문가 어디야? 누가 아는 사람? 그래? 이거 없다 없지? 이거 여기다 딱 돼 뭐지? 차라리 하수 네 한 분만 더 전화기를 이 대가리에 박아버린다 아이씨 안 꺼져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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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차라리 여기도 야 narrow 한 번만 좀 들어가. 출노 선배. 출노 선배. 출노 선배. 윤호 오빠는 너희들이 죽였지? 누구? 너희들이 죽였어. 아무것도 몰라. 시작. 됐죠?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하다리 진행할게요. 멱살 잡기 전에 제가 온 거 보고. 완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네가 들어왔으면 나. 잡아냐고. 밑에 윤재 온다. 안 돼. 이준씨. 오빠 이준겠어. 오빠 이준겠어. 오빠 이준겠어. 나도 막아야. 형이 막아야. 겁나 찌고 있는데. 형 머리가 안 되신 거 아니야? 멀쩡한데요? 딱 간다친 거 아니야? 간다친 거 아니야? 야, 법 가지고 가, 법 가. 야, 법 가지고 가. 조심해. 빠르다. 너무 빠른데. 야, 진정 좀 해. 야, 야, 뭐 하네, 진짜. 혹시 못 본다. 진짜요? 오빠 먼저 나오는데, 나 아참. 야, 발을 말하지 못해. 먼저 다 하고 있어야지. 발 기계에 나갔다. 겁쟁이. 제가 예상에는 겁이 많네요. 버텨보겠습니다. 야, 이 대신자 새끼같이. 야, 그만 좀 해. 야, 그만 좀 해. 야, 그만. 그만. 야, 그만. 야, 그만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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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이렇게 있어? 컷. 오케이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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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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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